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죠? 그 의미에 대한 좋은 말씀은 내일 우리 주의심 통해서 잘 들으시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초기 불교를 부처님 원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죠? 특히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준해서 살펴보면 참 우리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이 어쨌든 고스란히 지금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대성불교는 어쨌든 아무리 역사적으로 봐도 최고 오래 그걸 봐도 부처님 반열반하시고 한 500년 후에부터 결집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철없는, 저는 감히 철없다고 표현합니다 철없고 몰지각한, 한국에서만 그래요 일부 우리 불교 학자들이,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걸 떠들어요 그래서 그죠? 소위 말해서 초기 경이라는 것도 스르랑카에서 문자로 결집된 것은 빛이 한 1세기 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별 볼일 있나? 빛이 1세기 경에 500년 뒤에 너희도 문자로 결집된 것 아니냐? 문자로 결집됐다는 말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니냐? 그전에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것, 합성으로 내려왔다는 것, 누가 믿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국에서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세계 불교 학자들은 특히 인도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바로 속된 말로 하면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문화 자체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거든요 인도에는 합성하는 전통이, 불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다를 그 사람들은 적어도 5천 년 이상을 합성해서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베다가, 리그 베다가 특히 문자화 된 게 공식적으로 문자화 된 게 언제 됐을 것 같아요 불교는 빛이 1세기에 문자가 됐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불교에서도 그렇게 공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교보다 적어도 한 3천 년 전에 지금부터 한 5천 년, 6천 년 전에 벌써 있었다는 리그 베다는 언제 문자가 됐을 것 같아요 불교보다 한 천 년은 앞섰겠죠 그렇죠? 불교는 2600년 됐는데 빛이 1세기니까 저거는 6천 년 됐는데 그러면 그렇죠? 적어도 아마 빛이 천 세기쯤 그때는 문자화 됐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AD 8세기 때 문자화가 됐습니다 불교 문자화 된 것보다 무려 800년이 늦게 문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철없는 학자들 말을 빌린다면 인도의 착오 권위 있는 베다는 언제 생긴 겁니까? AD 8세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어요 안 맞아 죽겠어요? 맞아 죽는 게 종교적인 것 같아요 그거는 철없는 소리입니다 리그 베다를 문헌적으로 있잖아요 문헌적으로 그걸 연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독일 학자들입니다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심도 깊은 연구를 했어요 그걸 해보니까 지금 리그 베다에 남아있는 단어나 어휘들이 저거도 뭡니까? 서양에서도 최고층 있잖아요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5,6천 년 전에 언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D 8세기 때 문자화 됐다고 그거를 AD 8세기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철없는 소리죠 그래서 인도 문화를 인도의 합성문화 구전 문화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구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시골에 팔십 묵은 어르신이 어르신이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 놈은 가보고 저거 마누라 뺏기 모르고 밥도 안해주고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요래 행글을 이거 뭡니까? 그죠? 요거 녹음기 가져가서 해서 행글을 구전이라고 그러지요 그죠? 그러니까 인도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부터 해서 합성입니다 합성 저거도 있잖아요 최고머리 똑똑한 바람원들이 5,6천 년 전부터 수백 수천 명이 함께 노래해서 전해온 겁니다 그거를 빛이 6세기 때 지금부터 2,560 몇 년 전에 불교에서도 그대로 해서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을 전부 외워서 있잖아요 한 명이 외운 게 아니고 뭡니까? 최고 권위 깨달은 아란 500명이 함께 외운 거 500명이 함께 외웠다는 건 뭡니까? 그 전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함께 외운 거를 전성해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거 보기를 뭐라 됩니까? 우리가 그죠? 제가 이제 수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그런데 동백아가씨로 딱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동백아가씨가 딱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라도 누가 뭡니까?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부르면 그죠? 음정, 박자 어떻게 됩니까? 가사? 제가 한 음절만 틀려도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죠? 노래로 합송으로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미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명한테 공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됐죠? 동백아가씨처럼 무슨 말씀은 알겠죠? 그럼 뭡니까? 한 단어도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씀은 알겠어요? 한 단어가 한 음절도 이상한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뽀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있잖아요 이게 책 한 페이지 있잖아요 한 페이지 딱 드리고 있잖아요 여기 50분 앉아 계신다 합시다 그렇죠? 한 시간 안에 한 페이지를 딱 드린 걸 그대로 판서를 해서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딱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 그 한 페이지 안에 오자 탈자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억수로 많겠죠? 적어도 있잖아요 적어도 5, 6, 10개는 오자 탈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적은 걸, 이 천한 걸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적는다는 말은 오자 탈자 나오고 자기 생각을 적으면 완전히 자기 생각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노래로 딱 이미자 동백아가씨처럼 딱 정해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단 한 음절도 못 들어갑니다 제가 너무 과장한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렇게 리그베다는 전성되어 왔고 불교 경전들도 빨리 삼장은 이렇게 전성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자도 뭡니까? 모르겠어요 오히려 BC 1세기 때 문자라 정착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조금 판본적으로 이상하게 된 것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앞에 500년 동안은 있잖아요 부처님 시대부터 BC 1세기까지 문자 될 때까지 그 500년 동안 단 한 자도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인도를 불교 성질을 가보셨겠지만은 그냥 설정 갔다 왔죠? 저는 인도 몇 년 살았어요?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댕기면서 10년 살아도 하고 있었나? 인도 10년 살았어요 그리고 10년 살아도 제가 경점불교 공부인 게 아니고요 외도 공부했어요 베다 전공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베다 합성하는 데 가보고 다 그랬어요 지금도 철저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 한 자도 못 들어갑니다 인도 가서 인도 베다 스쿨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내려왔는데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뭡니까 BC 1세기 때 문자가 됐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정말 뺨을 한 대씩 때려야죠 무스무스나 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내리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제가 이걸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빨리 3장 그 가운데 니까야 있잖아요 그 가운데 덧줄이면 사부 니까야 사부 니까야 하고 우리 쿠다카 니까야 우리 소부 니까야 가운데서 개송으로 된 7개 이거는 부처님의 직설 혹은 부처님과 직계 제자들의 직설이라고 거기에 고사란이 남아있는 거라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좀 들어갈 수 있겠죠 제 이야기에는 그거는 적어도 BC 1세기 이후에 들어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절대로 왜냐면 인도 가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가 나쁜 사람은 남도 다 나쁜 놈인 줄 알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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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 눈에는 나쁜 사람만 보이죠 그렇죠 자기가 자꾸 이걸 해고 뭡니까 논문 조작을 하고 이러니까 남도 논문 조작하는 줄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는 스님들 시세가 워낙 없지만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종손들이 그거 말라고 자기 소리 갖다 잡아넣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반개들은 잡아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직계 종손들이 왜 말라고 다른 거 갖다 잡아넣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봐도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디가니까요 이거라도 이거야말로 정확하게 부처님의 직설을 담고 있는 것이 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보시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그렇죠 이 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보면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디가니까 특히 우리 세 번째 우리 공부하고 있는 암바텅이 그렇죠 그렇죠 부처님 시대의 바람문들이 어떤 소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렇죠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인도 정통 바람문의 역사하고 조금 다른 사실이 나옵니다 이건 함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새 학자들은 왜냐하면 이거를 부처님 직설로 본다면 이거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 내려오는 자료들은 AD 7세기 8세기 인도에서 불안하라는 문의는 있어요 인도 역사 있잖아요 이거는 AD 7세기 내지 8세기 600년 내지 700년 700, 800년 이때 적혀진 겁니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하고 무려 뭡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1000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부 서양학자들은 빨리 경에 나타나는 이거를 더 인도 역사에 더 정확한 것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문헌적으로 비교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또 세설이 많이 길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암바타경화죠 그렇죠 앞에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경 내용을 위주로 있잖아요 휙휙휙휙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바타경화는 코살라 지방에서 2차 남깔라 267쪽입니다 앞부분 조금 했는데 이거 휙휙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 남깔라라는 코살라 국의 바라문 마을에서 설하신 겁니다 됐죠 빠샤나디 코살라 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 했죠 그렇죠 너무 이야기 많이 하다가 세설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 그 무렵에 여기서 주인공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누입니까 포카라사티라는 바라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코살라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바라문 서성입니다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뭡니까 건방진 악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입니까 바라문 학도지요 그렇죠 그렇죠 바라문들은 훌륭한 바라문들이 많아요 바라문의 학도라 그러죠 학생 그러니까 20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금방지겠어요 그래도 70, 80, 이런 식으로 덜은 거죠 속으로는 바라문이 차고다 이래도 밖으로는 쉽게 남을 업신적인 말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뭡니까 불타는 10대 그다음에 20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그렇죠 딱 누가 항상 경연을 보면 바라문보다 바라문 학도가 문제입니다 20살 되기 전입니다 바라문은 20살 되어야 정식 결혼을 하고 바라문으로서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학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학생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고등학생 그러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겁나죠 고등학생 겁 안 납니까 중학생 요새는 고등학생인데 중학생이 더 겁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겁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벌 아들이다 내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수 교수 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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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고 있죠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스승 포카르사디 바라문은 어떻게 됩니까 인품이 중앙분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자보고 첫째로 연세가 너무 많아서 부처님께 바로 가서 못 뺏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그래도 지가 높은 바라문인데 있잖아요 나이도 부처님부터 연세도 많고 지가 높은 바라문인데 바로 가서 또 이러하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냐는 나이 들면 항상 뭐가 따로 붙습니까 체면 염치 그렇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자꾸 나이가 든 게 자꾸 그렇대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경이 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포카르사디 바라문은 훌륭한 분입니다 결국은 맨 마지막에 보면 부처님께 귀히 합니다 귀히 하고 예류가를 얻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자기가 우체국이죠 체면 때문에도 못 가고 연로에서도 못 가고 이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자기 애 제자 그렇죠 억수로 이쁘겠죠 그렇죠 요즘 아이돌보다 더 이쁘을 겁니다 그렇죠 생기 발랄하고 눈이 초롱 초롱 안 있잖아요 자기 그 뭡니까 그 그 그 뭡니까 바라문 학도 자기 수제자 암바타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뭐 때문에 보냅니까 금방 때리라고 보내세요 아니죠 그때 당시 바라문들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뭡니까 30 이상을 부처님이 30 이상을 갖추었냐 그렇죠 30 이상을 갖추는 사람은 뭡니까 제가 애쓰면은 전륜 성황이 되고 출가하면은 뭡니까 부처가 되실 뿐이라고 이렇게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오셨다니까 자기들 식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로 부처님인지 왜냐하면 그죠 자기들의 전성에서는 뭡니까 30 이상을 갖추어야 부처님이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뭐라고 보내세요 네가 가서 스가모니 부처님이 30 이상을 갖추었는지 그거를 보고 내한테 말을 해다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스승이 시킨 대로 가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뭡니까 불타는 20대 또는 10대입니다 한 18살 쯤 됐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라문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죠 지금 여기 딱 이 자세는 다 끌렁끌렁끌렁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가 부타야 웃기고 앉았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래도 예의를 갖고 대합니다 그렇죠 예의를 갖고 세 번이나 자기가 뭡니까 끌렁끌렁 하니까 부처님께서 세 번이나 기회를 주었어요 끌렁끌렁 애야 젊은이 끌렁끌렁 대지 말게 온 목적을 내한테 스승이 보내신 목적을 내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해다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게 그걸 했는데 세 번이나 했는데 뭡니까 세 번이나 다 끌렁끌렁끌렁 이랬어요 이상한 소리하고 깜둥이고 아주 비천한 스카조건 비천한 거기죠 그래서 우리 우리 뭡니까 발세 경산동말로 뭡니까 발세 때만큼도 못한 사람한테 내가 뭐 그걸 물어볼 거 있냐 그렇죠 그러나 부처님은 뭡니까 세 번 딱 하시고 나면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하십니다 항상 그렇죠 그게 이제 열외의 전통입니다 세 번까지는 정중하게 인간 대집을 해주십니다 세 번을 인간 대집을 해줘도 인간으로서 그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차에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됐죠 세 번까지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면 저 사람이 쇼크받고 충격받을 거다 하면 뭡니까 그걸 좀 해서 세 번을 해도 인간으로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있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야 니 무슨 가문 출신이냐 일러라 이래 되었어요 그러니까 깐하 가문이랍니다 인도 깐하는 인도에 나오면 그리슈나라는 말 들어봤지요 인도 최고의 신이 신 중에 하나 그리슈나 신입니다 그리슈나의 후예입니다 이래 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라 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슈나는 왜냐면 그리슈나가 빨리 읽으면 깐합니다 그리슈나를 빨리 읽으면 깐합니다 됐죠 깐하라는 그 말 자체는 뭡니까 블랙입니다 블랙 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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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피부 갖고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검 따 이라면 좀 거시게 하죠 거시게란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검 따 하면 좀 거시게 하잖아요 그죠 이름 자체도 깐둥이입니다 깐둥이 요시 말로 그죠 종족 이름도 깐둥이고 우리는 깐둥이 출신입니다 이러니까 야 너 깐둥이 어디서 나온 줄 아느냐 우리 석가족 깐둥이는 석가족 노비의 아들이다 석가족 여자 노비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 진행가 아니냐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역사적인 그거로 해서 지금 부처님 입장에서 있잖아요 석가족에 내려오는 그 전통으로 보면 너거는 너거 깐하가문은 끄리슈나를 가문은 우리 석가족 노비 여자 노비의 아들이다 그게 뭡니까 너가 더 천하다 우리는 높고 너거는 천하다 이래 됐어요 됐죠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발 완전히 혼자 온 500명이 같이 왔잖아요 그죠 발음 학도들이 왕창 같이 왔어요 발음 분들하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죠 난리가 나갖고 막 편들어주고 그렇게 했죠 패스 넣어주고 이래 하겠죠 야 이래 이래 해라 이래 해라 야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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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했겠죠 그죠 부처님은 뭐라 하십니까 자 이거 뭡니까 암바타가 내하고 대화하러 왔으면 옳다면 암바타가 내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암바타가 정말로 아주 그죠 그 뭡니까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해라 그런게 뭡니까 암바타가 최고 극이잖아 그죠 그래서 암바타가 합니다 이래 했어요 그럼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이래 하고 뭡니까 속이 말하자면 담미카 카타가 나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속이면 벌을 받고 나도 속이면 벌을 받는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딱 드러내는 걸로 담미카 카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담미카 카타는 세 번 물어 갖고 있잖아요 세 번까지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금강수약화가 있죠 그죠 제가 아는 거는 M16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더 겁나는 거 500년발 뭐라 그럴까요 기관총 그죠 한 번 땡기만 하면 500발이 빵 돌아가서 형태도 없어지버리는 발칸풀을 할까요 발칸풀을 딱 갖고 있어요 인들은 그죠 건강수약하는 신이 그죠 발칸풀을 딱 갖고 있는 게 이제 부처님 신통으로 눈에 보입니다 두 번까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거든요 부처님께서 세 번째 물어보는데 지가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강수약화가 발칸풀으로 한 번 땡기면 500발이 빵 나갖고 끝나버립니다 이 붉은 게 눈에 보여요 발발발발발발 떨겠죠 그죠 그래갖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노비의 아들이라고 그죠 까나가 무슨 생각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있잖아요 부처님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바라문이라고 태생을 가지고 논리 남리 따지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다 특히 우리 초기 영들 보면 거의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침 까나도 많이 나오고 특히 수단이 바탕 붙어있어요 그죠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된다 태생에 의해서 그죠 뭐가 된다 이거는 정말로 세살대기 없는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런 걸 무시무시하게 했잖아요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막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뭡니까 완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네 너희가 성기는 범천 있잖아요 범천 중에 사낭 꼬마라라는 범천이 얼픈 개송이 있다 이거는 그걸 보면 그 시대에 이미 통용되고 있었던 개송이란 말입니다 불교 안에 뿐만 아니고 그게 뭔가 하면 태생 중에서는 크샤뜨리아가 어뜸이고 자기들이 성기는 범천 천신의 한 말입니다 범천에 있는 천신의 한 말입니다 태생 중에는 크샤뜨리아가 제일이고 신과 인간 사이에는 명행족이 제일이다 즉 뭡니까 명지와 그죠 실천을 갖춘 우리 명행족 하죠 그죠 명행을 갖춘 명행족 명행을 갖춘 성자가 제일이다는 것이 너희가 존경하는 사낭 꼬마라 개송에 나타난다 이걸 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미 통용되고 있었던 개송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니까 뭡니까 안 봤다가 정신뻘직 들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명행입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됐죠 어떻게 명지고 어떻게 바른 실천입니까 부처님이시여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 뭐라 하십니까 우리 제 2장 두 번째 경위에서 그죠 뭡니까 우리 개정의 사막의 24가지 정연구 있었죠 24가지 정렬했죠 그죠 23가지인데 중간에 하나 더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4가지로 만약에 개정판을 내면 24가지로 적을 거라고 그죠 앞에 역자서문에 그렇게 할 거로 했죠 그죠 그래서 그 24가지 개정의 사막의 정연구로 대답을 하십니다 됐죠 이거는 본경에 나타나는 그죠 9개 경에서 공통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명행족이다 너가 존경하는 산앙뚜마라 범천 그죠 하늘나라 그죠 그 범천에 사는 그죠 그 산앙뚜마라가 말한 그죠 명행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은 개정의 사막 24가지 정연구로 된 개정의 사막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그게 됐어요 그거를 놓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수용자들 소위 말해서 지금의 사문바람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뭡니까 디가니까 불교의 인도하라고 그랬죠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제였잖아요 불교의 경제를 가지고 지금 있는 인도에 있는 사문바람분들은 이 명행족을 요새 말하는 겁니까 명행족에 발색긴 때만큼도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종교인들 있잖아요 우리 같은 종교인들 이 시대에 종교인들에게 큰 경책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네 가지에도 못 미친다 이 네 가지는 좀 이따 보겠어요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시대에 있던 여러 종교인들 종교인은 뭡니까 사문바람문이죠 사문바람문이죠 사문바람문은 독신으로 수행하는 사람이고 바람문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제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문바람문은 뭡니까 사문바람문은 불교 선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람문은 뭡니까 기독교 바람문은 장가를 가니까 기독교 목사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문바람문은 명행족을 구조한 불교에서 말하는 24가지 명행족을 구조하는 계정의 사막의 단계에 보면 발색김때만큼도 못하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갖고 다 하고 인자 뭡니까 지가 뭐 때문에 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것도 몰라요 저는 멍 때리고 왜냐하면 발칸풋 500발짜리 발칸풋 완전히 쫄아갖고 있잖아요 멍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뭡니까 니 뭐 때문에 왔노 경상도 말로 니 지금 니 지금 니 뭐 때문에 왔노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뿌쩍 들었어요 아이고 부처님께서 30 이상을 갖추고 계시는지를 보고 오라고 스승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부처님이 어떻게 됩니까 30 이상을 보도록 해주셨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저는 그래도 왜냐하면 복하러사 때 바라문 제사 중에 최고잖아요 그렇죠 정교 1등 하던 애입니다 그래갖고 살펴보니까 30가지 상을 갖춘 거를 봤어요 두 가지 상을 못 봤어요 왜 안 보니까 못 봤어요 첫째 부처님의 혀는 뭡니까 혀 펴면 얼굴을 다듬다 했죠 이건 뭡니까 부처님께서 안 펴보주면 지금 못 보죠 그렇게 못 봤어요 두 번째는 그게 있어요 여기 다 연세 많은 분이니까 부처님의 그것이 말하던 게 부처님의 거시기가 말의 거시기와 같다 말의 거시기 만하다 이게 뭐죠 30 이상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 봤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신통으로 보여주십니다 혈을 내서 얼굴을 덮는 이걸 뭡니까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시기는 일어서서 걸으시면서 그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30 이상을 확인했어요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고 스승한테 가갖고 그렇죠 왜냐하면 스승한테 보고할 때는 뭡니까 가서 있었던 것을 자초지종을 다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거면 요새도 그렇죠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일본에 특사를 보냈는데 지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되죠 갈 때 무슨 변기를 타고 몇 번 좌석을 타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갖고 한해도 공항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한해도 공항에 내리니까 누가 어떻게 마중군을 왔고 마중군한테 군악대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건 두 번 뺏기 안 했다 이러면 뭡니까 완전 수치죠 그렇죠 비서관들 가면 두 번 뺏기 안 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가면 네 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군대 맞죠 별 하나 오면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한 번만 하죠 별 두 개 오면 빰빠라빰빰빰빰 두 번 대통령이나 최고 높은 사람이 오면 옛날에는 다섯 번 됐다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우리 대통령 요번이 북한활도 보면 빰빠라빰빰빰 우리 하도 군대이나 학교에 있을 때 많이 들어갔고요 그게 기억이 다 나더라고 네 번 하더라고요 최고의 대접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가지 보고 다 하고 어떻게 앉아가지고 일본 수상이 한 번만 봐주라 김정은한테 이야기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너 그 대통령이 정말 부탁했나 완전히 역전됐죠 그렇죠 야 너 그 대통령이 정말 부탁했네 이거 부탁 안 했으면 이건 큰일 난다 어찌 된 일이냐 일러라 이러니까 뭡니까 아 우리 문 대통령 각각께서 가서 다 부탁했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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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보니까 와 억수로 고맙다 뭐 이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 이야기는 뭡니까 자초지종을 싹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스승이 있잖아요 네 부처님 뵙고 어떻게 되었냐 자초지종을 일러라 이랄게 뭡니까 그거를 가서 이러는데 뭡니까 저거 스승이 들어보는 게 찐지 못한지 기가 차지요 그죠 80, 90대는 스승이 들어보는 게 뭡니까 무래도 최고의 무래를 범했잖아요 그죠 비쳐나다 했었고 그죠 최고의 무래를 범했어요 그게 스승이 어떻게 되겠어요 억장이 무너졌겠죠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발로 차버렸어요 지 제자를 바라문 80살 된 바라문이 그죠 점잘한 바라문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화가 났으면 지 제자를 뭡니까 수제자를 발로 찼다 나옵니다 이건 제가 지는 거 아닙니다 발로 차버렸어요 이 어리석은 놈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났지요 그죠 그래서 그 적시로 뭡니까 내가 부친을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그 적시에 가려고 이미 밤이 늦었잖아요 가서 하도 소랄만 입으려고 시간이 늦어서 안됩니다 요새 항상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다 의전 절차가 있잖아요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내일 가셔야 됩니다 그렇겠죠 제자들이 수백 명이 있을 건데 그래서 제자를 시켜서 부친을 가서 대신 잘못했다고 했겠죠 그 대신에 내일 우리한테 오셔서 공량을 올릴 테니까 내일 오셔서 공량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친께서는 뭡니까 항상 오케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차에 의전 절차에 의해서 부친께서 그죠 오시갖고 잘못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놈이 어리석고 어리갖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친께서 그죠 왜냐하면 이 바라문은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라문한테 맞는 그죠 시계 생천 그죠 보시와 지계와 생천 천상이 태어나는 것 우리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이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시고 포카르사티 바라문이 그거를 이해하니까 뭡니까 우리 사승제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포카르사티는 뭡니까 법의 눈이 생겼다 이렇게 되죠 주석서에 의하면 법의 눈이 생긴다는 것은 예류과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위대하시라 세준이시요 그죠 이라고 오늘부터 저는 죽을 때까지 부처님께 귀히합니다 저를 부처님께 귀히한 제가 신도로 받아주십시오 그렇죠 그죠 이래서 맨 마지막에 빤빠라빤빤빤빤 해서 뭡니까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그죠 됐죠 그게 지금 이 경의 내용입니다 됐죠 30분 만에 다 뗐어요